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께요 하트 모양을 자를거 거든요 이렇게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가로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걸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요 한번 올려줘 볼께요 반지편에서 똑같이 올려주시면 되요 하트 모양을 연필로 그려서 올려도 되고 이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가위로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되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 짠! 하트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 이걸 이제 카드 여기에다가 붙여 볼께요 자 이제 이만큼은 남거든요 그럼 남는 부분을 조사 전해 볼께요 됐습니다 펼쳐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제가 구독 좋아요 예 9조카 좋아요 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